어제와 변함없이 똑같은 일상 속에 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미사시간 정해진 기독시간 무엇을 바라보는지도 잊은 채 주님은 나를 향해 온화한 미소 지어주실 뿐인데 나는 그분 모습 닮은 이웃에 들포만 찾으려 애쓴 건 아니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걸 원했어요 나의 그릇에 내면을 닦아내기보다 겁만 신경 쓰지는 않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불 꺼진 텅 빈 성당 오겨 누가 볼까 의식했던 이 모습 당신과의 만남이 하나님 보여주기 위했던 기도는 아니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걸 원했어요 나의 그릇에 내면을 닦아내기보다 겁만 신경 쓰지는 않았나요 너무 멀리 온 것만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주님 함께한 오늘 기도 안에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나의 그릇에 내면을 닦아내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일 고난의 길에서 생명의 샘이 그르도록 나의 그릇에 흐르르 동해의 눈물로 당신의 입술을 적시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